이 새끼 무시하는 거 봐라 불쌍한 새끼 언제까지 고고한 도련님일지 두고 보자고 야야 가자 아! 이 형님이 쏜다! 마루가 여자애들이랑 친하거든? 그 새끼 시빈싸야 애들 뭐하든다고 우리만 가면 돼 야! 마루 어디냐고 물어봐봐 응 어 마루야 지금 어디야? 어 우리 삼거리 2층에 방 잡았어 창현이랑 있냐? 어 알았어 뭐야 허당 또 김창현이 옆에 끼고 있대? 어? 김창현 힘만 존나 쎄가지고 멍청한 새끼 아하가 이마린 존나 거침없어 진짜 웃겨 하하 야야 나이 조심해 김창현 이 근처래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울마린이 노빠꾸사이다 캬프아 응 니 심장 콩알 반쪽 존나 찐따 헛쩝 존나 참고 다니는 새끼 야! 오빠 왔다! 어서 와 앉아 음식 나온지 얼마 안됐어 관심 없고 옆에 잘생긴 오빠는 누구야? 야 마리나 너무한거 아냐? 어 진... 다민 왕다민이야 왕다민? 대박 니가 왕다민이야? 날 알아? 얘 뭐라니? 야 너 대박 유명해 맨날 기사님이 차 몰고 오잖아 옷도 비싼거만 입는 데다가 잘생겼잖아 아이씨 야 밥이나 처먹자 다민아 많이 먹어 별게 다 나오네 야야 얼른 먹어 다민아 어제 에마 하나 새로 뽑았거든?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음 맛있다 근데 얘 땅콩 알레르기 있잖아 몰랐어? 야 마리나 아내는 내가 구해준 거야 까딱하면 죽을 뻔 했다 너 야 씨XX야 야 야 기분좋게 먹으러 와서 왜 그래? 야 마리나 그래도 창현이가 사는건데 너무 무한하게 하... 야 따라 나와 씹 개XX 주먹만 지르면 당가? 지가 고릴라야 뭐야? 크크 크리오리응 빡쳤다고 가오잡는 거게 역겨워 미친놈 뻑하면 애들이나 패고 존나 만만한 게 마루지? 걔가 언제까지 맞아줄 줄 아나? 김창현 미친놈 XX 존나 웃겨 고릴라래 시XX 이게 친구라고? 방금까지 같이 웃고 밥 먹던 애들이라고? 물론 창현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건... 나 가볼게 너무 늦은 것 같아 다민아 왜 벌써 가려고? 같이 가자 태워다 줄게 야 니가 계산해라 어 알았어 두고 가면 또 애들을 때릴지도 몰라 그래 가자 거짓된 사이는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거겠지? 역시 친구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야겠어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속이고 싶지 않아 아 다민아 잠깐 이 앞에 편의점 좀 들릴게 괜찮지? 나 마실 것 좀 사게 아 그래 마음대로 해 멍추는 새끼 쌍둥이 놈들 때문에 일이 틀어질 뻔하긴 했지만 한 수 더 마르네 아찔 어이 좋은 오토바이 몰고 다니네? 누구세요? 어 뭐야?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? 그만해 대체 왜 이러는 건데? 야 얘 다 잘 치는데 시시바바이 이 새끼는 언제 와 시시바바이 아 Whicheve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